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사촌이 내 여자친구를 속였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나에게는 사촌 동생 비가 있다 둘 다 이모랑 아주 많이 닮았지만 나는 틀림없이 우리 부모님 자식이고 비는 틀림없이 이모 부부의 자식이다 이모 부부가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어 우리 부모님께서 비를 입양하셨다 그 때문에 나는 좋지 않은 일을 많이 겪게 되었다 아이라는 존재는 한없이 순수하지만 간사한 어른의 영향을 받으면 한없이 잔혹하게 돌변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너무 닮았기 때문에 진짜 형제인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걸 주어들은 동급생의 어느 누군가가 학교에 소문을 퍼뜨렸다 그 때문에 아버지는 처제와 바람을 피운 천하의 몹쓸놈이 되어버렸고 더럽다며 나와 비는 왕따를 당했다 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어린 시절 이런 일을 겪었어야 했던 나는 비를 원망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우리들이 진정한 형제로 거듭나게 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말이었다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잊어버렸지만 엄청나게 싸움이 커져서 비는 어깨가 탈구되고 나는 갈비뼈에 금이 갔다 둘 다 푸르딩딩해질 때까지 치고 받고 싸웠다 원망하던 것들과 괴롭던 것들을 전부 다 쏟아내고는 사이좋게 입원한 병상 위에서 화해를 했다 서로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트라우마를 질질 끌며 서로 충분히 으르렁거렸다 모든 원망을 쏟아내고 나니 생각보다 쉽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가시비나 좋아하는 그 주부들 따위 죽어버리라지 않은 나의 말에 비는 맞장구를 쳤다 병원에서 죽어버리라는 말을 한 탓에 우리 둘 다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에게 호되게 야단 맞았지 하지만 그때 그렇게 웃음에 욕했던 것이 우리 형제의 깊은 마음에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우리는 같은 대학에 들어갔다 비를 떠맡아 키우긴 했지만 우리 집은 결단코 유복하지 않았다 나도 비도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학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 결국 아버지는 해외 부임을 지원했다 호소에 있는 작지만 따뜻했던 우리 집을 팔아 우리의 학비와 생활비가 마련되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임지로 따라가셨다 나와 비는 대학 기숙사로 들어갔다 대학에서 우리는 공공연히 사촌지간이지만 쌍둥이처럼 보이지 않느냐고 먼저 말하고 다녔다 입학 전에 내가 제안했다 묘한 소문이 떠돌기 전에 우리 쪽에서 먼저 화재로 올려서 긴말 따위는 못하게 만들어주자고 말이다 비도 나와의 사이가 다시 어긋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불륜이라도 하신 거 아니냐는 발언에는 무조건 웃어넘겨버리는 작전이 성공해서 초등학교 시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본인들이 천연덕스럽게 웃어넘기니 아니겠지 하며 이상한 소문은 조금도 나지 않았다 우리는 겨우 진정한 형제가 되었다 정말 쌍둥이나 다름이 없었다 좋아하는 여자도 같았고 들고 싶은 동아리도 같았고 관심이 생기는 수업도 같았다 2학년 때부터 무엇인가를 선택할 일이 점점 많아졌지만 막상 서로의 신청서를 보면 선택 내용이 거짐 같아서 둘이서 한바탕 웃곤 했다 정말로 이종사촌지간인데 묘하게 파장이 맞았다 다소의 차이점은 있었지만 나는 공수도 동아리에서 강했다 그에 비해 비는 눈이 쌓인 산에서 빛이 났다 나는 천천히 내려오는 것밖에 못했지만 비는 하루 만에 상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탈 정도로 빠르게 배웠다 그리고 비가 나보다 여자에게 인기가 많았다 대학교 3학년 12월의 1이다 11월 말부터 나에게 여자친구 Y가 생겼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Y가 하지도 않은 데이트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우린 그날 만난 적 없는데 맨 처음 떠오른 것은 비였다 아니야 설마 비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지 나는 그렇다면 내 머리에 병이 생긴 게 아닌가 매우 걱정이 되었다 대충 Y의 하는 말에 맞장구를 쳐주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때는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생활비가 거의 떨어졌던 시기였다 나와 비는 필사적으로 아르바이트하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던 시기였다 생활을 꾸려나가기도 벅찼는데 병원에 갈 여유 떠인 없었다 하지만 험난하던 중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 느껴졌다 겁이 났다 정말로 뇌에 무슨 이상이 생긴 게 아닐까 혹시라도 젊은 나이에 치매라도 걸려서 비를 고생시킬지도 몰라 차라리 그러면 다행이지 식물인간이 되면 어쩌지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편이 나아 비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 비만이라도 훌륭하게 성장해 줬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비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대신 일했다 비가 몸이 안 좋다기에 형님이 대신 일해주지 하며 집에서 쉬게 한 것이었다 게다가 교대로 와야 할 야간타임의 아르바이트생이 감기로 쉬게 되어 나는 아침까지 일을 하게 되었다 초과 근무수당이 들어오니 기분은 나쁘지만은 않았다 비에게 전화를 해서 집에 못 들어간다고 말했다 새벽 1시까지 일하고 있으려니 점장 사모님이 왔다 학생인데 이런 시간까지 일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봉투를 주셨다 5천엔이 들어있었다 좋은 일만 생기는구나 하고 나는 기분이 좋았다 집에 가는 길에 반찬 가게에 들려서 나와 비가 좋아하는 가라아게를 잔뜩 샀다 기숙사에 돌아오니 고요했다 자고 있을 것 같아서 깨우지 않으려고 부엌 불만 살짝 켜고 냉장고에 가라아게를 넣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Y였다 돌아보자 Y가 어깨까지 담요를 덮고 있었다 Y와 함께 있는 비에 벗은 몸이 보였다 부엌에 둔 시칼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Y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오로지 시칼만을 바라보았다 나는 저 시칼을 손에 쥐고 싶은 충동이 점점 강해짐을 느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손을 뻗어 시칼을 잡기 직전에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마음을 추스렸다 Y는 겁에 질린 얼굴로 이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기나긴 한숨을 쉬었다 B는 자고 있었다 Y는 옷을 대충 챙겨 입고 허둥지둥 나가려고 했다 택시가 잡히는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나도 따라 나섰다 Y는 자꾸 나를 비군이라고 불렀다 B를 두들겨 깨워서 Y를 보냈다고 말했다 B의 짐을 다 내던져버리고 B도 내쫓았다 5밤 중에 기숙사에서 온통 소란을 피운 덕분에 같은 층의 학생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말았다 B는 거의 2주 가까이 나를 따라다니며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나는 무시했다 내가 가는 길 방향에 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받고 지나갔다 그렇게 철저히 무시하기를 지속하자 B는 사라졌다 그렇게 B가 사라진 후 몇 주 후에 교수님이 나를 불러냈다 선불로 지불해둔 내년에 학비를 건네주셨다 B가 자퇴서를 내려와서 학비를 환불받고는 형에게 전해달라며 교수님께 맡기고 갔다고 말씀해주셨다 Y는 그때 그 농담이 농담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Y는 내게 사과하러 와서 헤어지겠다고 말했다 그대로 우리는 헤어졌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다 요즘 들어 퇴근해서 집에 오면 현관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B가 보인다 내가 보는 환각 속에 B의 목에는 구멍이 뚫려있었다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얼마 전에 B가 투병 끝에 죽었다고 하셨다 B는 부모님께 가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노라고 자백하고 더 이상 형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며 학교를 자퇴한 후 호스트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암이라는 것을 알기 1년도 더 전부터 목의 위화감을 느꼈는 모양이지만 호스트라는 직업의 특성상 영업시간 이외엔 지쳐서 자느라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다는 것 같다 알아챘을 땐 이미 인후함이 전신으로 퍼져 골수까지 침범당한 상태였다 후반엔 약도 듣지 않아서 매일 고문을 당하는 드살타가 죽었다고 한다 B가 목숨을 걸고 벌어들인 돈은 아버지를 통해서 내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로 쓰였다는 것을 이제 와서 나는 알게 되었다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무리 말을 걸어도 환각 속에 비는 고개를 들지 않는다 사람이란 미련을 남긴 채 죽어서는 안되겠구나 생전에도 마음고생을 하다 죽고 나서 겨우 용서를 받았는데도 용서받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다니 지옥이 따로 없지 않은가 두 번째 이야기 거미가 싫어 나는 거미를 매우 싫어한다 그 원인이 된 사건은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리 집은 효구현의 S라는 곳에 위치한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동네 안에 아파트가 세 채가 있었고 그 중 한 곳의 8층 제일 안쪽 집이었다 8층에는 나와 동갑인 사내 아이가 나를 포함하여 3명이 있었다 우리는 다들 사이가 참 좋아서 항상 아파트 앞에 공원이나 여러 장소를 놀러 다녔었다 아파트 뒤에는 커다란 산이 있어서였을까 이 동네에는 유난히 거미와 모기가 많았다 우리 3명 이외에도 이따금 함께 놀았던 T군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T군은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 조금 내성적인 아이였다 밖으로 놀러 다니는 것보다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 매일같이 모험하고 놀러 다니는 우리 3명과는 거의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밖에 놀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혼자서 T군 내 집에 놀러 갔다 우리 아파트의 1층은 어두컴컴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흐렸기 때문에 복도가 저녁때처럼 어두웠다 그래서 T군의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꽤 불안해했던 것을 기억한다 T군의 집을 두드리자 T군과 그의 어머니가 맞이해 주어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T군은 구급차와 경찰차 장난감을 가지고 나왔다 우리는 어린이답게 스토리를 지어내고 자동차를 가지고 놀았다 한동안 놀다가 문득 위를 쳐다보니 T군 내 장식장 안에 못 보던 장난감이 놓여있는 것이 보였다 레일이 입체적으로 교차한 참으로 재미있을 것 같은 생김새였다 저 장난감도 가지고 놀자 라고 말하자 망가져서 못 가지고 논다고 T군이 정색하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저런 장난감을 본 적도 없었다 저번에 놀러 왔을 때 내가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T군은 장난치는 기색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T군의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서 세탁이 끝난 옷들을 널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T군이 자꾸 제가 장난감을 망가뜨렸다고 거짓말해요 나는 T군의 아주머니에게 일렀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번에 놀러 왔을 때 내가 망가뜨렸잖니 당시 나는 다섯 살이었다 특이하게도 나는 세 살 정도부터 철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섯 살 때는 친구의 장난감을 부숬는지 아닌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자아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물론 나에게 그런 기억은 없었다 애시당초 그 장난감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졸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필사적으로 T군 내 집에 놀러 갔던 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점점 그 집에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어졌던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나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께도 말씀드리지 못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은 도쿄로 이사하게 되었고 T군의 장난감에 대한 수수께끼는 미해결로 남게 되었다 이사가고 얼마 후 숙모에게 생일 선물로 파블로 곤충기를 받았다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었다 나는 곤충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다 이사 간 곳이 도쿄치고는 자연환경이 가까운 구였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여러 종류의 곤충을 채집하고 놀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미만큼은 정을 붙일 수 없었다 정이 안 가는 수준이 아니었다 거미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털이 쭈뼛하고 서는 느낌이었다 세월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어도 나의 거미혐오는 고쳐지지 않았다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어릴 적 자랐던 동네에 대한 추억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가 그리워져 감상에 잠겨 있는데 어머니가 불쑥이란 말씀을 하셨다 너 지금도 거미를 싫어하지만 어릴 때는 더했어 오밤중에 갑자기 거미 때문에 발작을 일으키지 뭐니 나는 또래에 비해 어릴 적 기억이 매우 뚜렷한 편이다 하지만 한밤중에 자다가 울부짖으며 일어난 기억 따위는 전혀 없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내가 울부짖는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마치 눈앞에 정말로 거미가 있기라도 한듯이 벌벌 떨었다고 했다 하도 그런 일이 빈번히 발생해서 부모님은 나를 병원에 데려갈까 진지하게 고민하셨을 정도라고 한다 점점 내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어갔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일이었다면 기억을 해야 맞지 않을까 하지만 나에게는 전혀 기억이 없었다 그러고 보니 떠오르는 일이 있었다 그렇다 T군의 장난감 사건이었다 갑자기 무엇인가가 떠오를 듯 T군의 어두컴컴한 방이 머릿속에 펼쳐졌다 하지만 가닥이 잡힐 것 같은 순간 아슬아슬하게 기억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고 그 이상은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가 웃으며 한마디 하셨다 우리 살던 아파트 뒤쪽이 산이었잖니 그래서 엄청나게 큰 거미가 가끔 나왔었어 그렇게 큰 거미를 어릴 때부터 봤으니 싫어질 만도 하려나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몇 가지의 이미지가 동시에 부려졌다 T군과 함께 그의 방 안을 뛰어놀던 장면 T군의 레일 자동차 위에 내가 넘어지는 장면 T군이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나를 비난하는 장면 T군의 어머니가 손보다도 커다란 거미를 들고 내 입에 넣었던 그 감촉 정신이 들고 보니 나는 끙끙거리며 머리를 감싸안고 방 안을 뒹굴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고 깜짝 놀라신 표정이었다 나는 달아나듯 내 방으로 가서 그대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씌우고 파도처럼 선명하게 일렁이는 이미지들을 지우려고 발버둥쳤다 결국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이 들지 못했다 그 후 몇 주 동안을 되살아나는 기억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달렸다 친구들과 평범하게 얘기하다가도 돌연 머리를 감싸안고 끙끙대기 시작하는 일이 많았다 내 정신에 이상이 생겼다고 의심하는 친구도 분명 있었겠지 거미를 먹으면 용서할게 라고 티군이 말했다 알겠어 티군 엄마가 그럼 거미 잡아올게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분 후 티군의 어머니는 거대한 거미를 손에 들고 돌아왔다 복도에 거미줄을 치던 거미를 잡을까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녀석이 있길래 이 녀석을 잡아왔어 그럼 이걸 먹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티군의 어머니는 정말로 거미를 먹이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가학적인 기쁨이 가득했다 그녀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거미를 들고 내 입 주변에 한동안 문지르다가 창문 밖으로 거미를 던져버렸다 어머니한테 이르면 혼날 줄 알아 거미를 먹였으니까 티군도 오군을 용서해주는 거지 이것이 바로 내가 거미를 싫어하게 된 이유였다 세 번째 이야기 자취방의 귀신 친구 제이군의 대학 다닐 때의 일입니다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로 항상 여자가 끊이질 않았던 제이군은 기존 자취방 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이사 후부터는 잦은 가위룰림 증상으로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 좀 그만 밝히라며 농담 같은 충고로 웃어 넘겼지만 몸이 힘들다 보니 여자를 멀리해도 상태는 더 악화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이군과 술을 마시고 시간이 꽤 늦어져서 제이군의 자취방에서 자고 가기로 하고 제이군은 침대에서 저는 침대 밑에서 이불을 깔고 누웠고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원래 한 번 잠들면 잘 깨지 않는 타입인데 그날 새벽은 술을 많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뭔지 모를 느낌의 침대 쪽을 쳐다보니 짙고 검은 색머리의 머리만큼이나 짙은 색깔의 검정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제이군의 침대 머리맡에 걸터 앉아서 제이군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제이군을 만나러 왔다가 제가 있는 걸 모르고 저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기척을 내야 하나 일어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자리를 피해줘야 하나 그냥 모른 척 하고 자야 하나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하다보니 좀 더 수식이 시작하고 소변도 마렵고 해서 인기척을 내고 쳐다보니 갑자기 얼굴을 휙 돌려 저를 내려다보는데 표정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짜증과 분노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분이 몹시 불쾌하더군요 종종 친구들끼리 서로의 자취방에서 술도 마시고 잠도 자곤 하는데 이게 뭐 그리 크게 잘못한 일이라고 저런 얼굴로 쳐다보나 싶어서 저도 한참 동안이나 기분 나쁜 상태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도 안 되는 거리에서 서로가 5분 정도를 쳐다보고 있다가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려 퀵하고 문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참 성격 더러운 여자라 생각하고 일어나서 불을 켰을 때 방금 내가 그렇게 마주하고 있었던 게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문은 잠긴 상태였고 방이 협소한 탓에 문을 열면 문 밑에 자고 있던 제 머리에 부딪혀야 했거든요 문을 열지도 않고 그렇게 스르르 나가버린 게 사람일 순 없겠구나 그때부터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자고 있는 제이군을 깨웠죠 힘들게 일어나는 제이군을 앉혀놓고 방금 일을 얘기하면서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제이군은 바로 다른 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급히 구하는 방이 쉽게 구해지진 않았습니다 잦은 가위 눌림과 그때의 사건으로 제이군도 혼자 지내기가 힘들었는지 술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가게 원했습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이 터지게 된 그날 또한 엘군이 제이군의 자취방에서 잠든 날이었습니다 술이 떡이 돼서 잠이 들었던 엘군이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떠보니 창문은 열려 있었고 열린 창문에서 들어오는 겨울바람으로 검정 커튼이 엄청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날리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으로 몸은 움직이기 힘들었고 창문 좀 닫아 시끄러워 죽겠네 라고 몇 번을 투덜거려도 미동도 없이 제이군은 자고 있고 엘군도 투덜거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동기들과 점심을 먹다가 엘군과 제이군에게 어제는 별일 없었냐고 물으니 엘군이 대수롭지 않게 이놈이 창문을 열어놔서 춥고 시끄러워서 잠만 설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이군이 그런 엘군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내 방에 커튼이 어딨어 창문도 뻑뻑해서 잘 안 열리는데 순간 소름이 쫙 돋더군요 커튼으로 알았던 펄럭이던 검은 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끼린 검은 치마를 입은 그 여자가 창문 밖에서 떠 있었던 거 아니냐며 확인할 수 없는 추측만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로 방을 얻기 전까지 제이군은 저의 자취방에서 함께 생활했고 다시 방을 얻어간 곳에서는 가위 눌림이나 이상 현상은 없었습니다 사실 전 귀신 같은 이런 미신 따위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날 제가 본 것도 술김에 헛것을 본 거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렇게 마주하고 있던 그 창백했던 얼굴의 여자가 아직도 잊혀지진 않습니다 우린 그 방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던 걸까요? 네 번째 이야기 90년대 터가 좋지 않은 도축장의 집터 예전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라 사실 여부까지는 확인이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아직까지 기억나는 것이 정말 제 뇌리에 깊이 박혀있는 듯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친구는 95년도에 제 고향으로 전학을 왔던 친구로 성격도 좋고 운동도 잘해서 인기가 많았고 누구와도 곧잘 친해지는 성격이었습니다 저도 꽤나 어울렸는데 특히 그 친구는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친구가 원래 살던 시골에서 그 친구의 친구가 겪은 경험담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 친구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방을 같이 썼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친구는 잠을 자던 중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져서 잠에서 스르르 깼다고 합니다 눈을 떠보니 같이 누워있던 동생이 방 한가운데 바닥에서 내 발로 엎드려 있더랍니다 그 모양새가 마치 개나 돼지 같았다고 하네요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발로 천천히 기어다니면서 방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생을 불렀는데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이 없었답니다 그 친구는 무서운 마음에 덜컥 겁이 나서 안방에 어머니를 부르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질 않더랍니다 그 친구는 그제서야 자기가 가위에 눌려있단 걸 알았다고 합니다 가위에 눌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공포감이 엄청납니다 아마 그 친구도 극심한 공포를 느꼈었겠죠 그런데 그때 그 동생이 갑자기 그 친구 쪽으로 성큼성큼 내 발로 기어와서는 그 친구의 머리카락을 미친 듯이 핥아대더랍니다 순간 그제서야 가위에서 풀린 그 친구는 울고불고 발버둥을 치며 동생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튀었고 난리통에 깨어난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발로 기어다니던 동생을 발견하고는 뺨을 때리고 찬물을 끼얹어서 겨우 정신을 차리게 했답니다 아무런 기억을 못하는 동생을 들쩍고서 애가 어디 아픈 건가 걱정이 되어 시내 병원에 가봐도 아무런 이상은 없었다 하구요 처음엔 애가 기가 약해서 그런 줄 알고 한의원도 데려가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도 그런 일이 서너 번 반복되자 주변의 영화단은 점집으로 가서 점을 보셨답니다 점쟁이는 그 친구와 동생의 방 자리가 옛날 도축장의 개돼지를 죽이던 장소여서 개돼지 귀신이 자꾸만 붙는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도축장 이야기는 점쟁이가 그 동네에 오래 살아서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여튼 그 친구의 방이 옛 도축장 자리였단 말은 확인해보니 정말 맞았다고 합니다 현대식에 정육점이 생기면서 도축장과 정육점이던 건물을 사람 사는 집으로 바꾼 거라고 그래서 그 친구는 근처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고 그날 이후로는 그런 일은 겪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 번 원을 모아wend기 위해 몇 번 사는 deals 등장과 정 apostles 52011 또한 tat 그everything 5021 그리고 2 그리고 송